1. 비관론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. 이수빈, 칼럼니스트. 2.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과 멀어져라. 낙관론자만이 결정하고 인내할 수 있다.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가장 큰 차이는 행동이다. 3.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. 나 주식 투자해볼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어차피 떨어질 거 하지 마라. 돈 다 꼬라박으려고 하냐?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느냐? 라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며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 주변 지인들이 있나요? 4.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한다. 비관론자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. 특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무주택자일 것이다. 경험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관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발목을 붙잡을 것이기에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 멀어지는 것이 좋다. 낙관론자만이 결정하고 인내할 수 있다. 투자에 있어 결정적 3요소는 무엇일까? 1. 투자할 대상에 대한 신중한 분석 2. 용기를 가진 채 투자하기로 결정 3. 희망을 품은 채 결과에 대한 인내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에 세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부족해도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. 사실 낙관론자, 비관론자 모두 분석을 한다. 하지만 낙관론자는 분석에 의거 투자를 결정하는 데 비해 비관론자는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다. 어쩌다 투자를 하게 되었더라도 인내 과정에서 비관론자는 계속해서 피말리는 불안감이 휩싸인다.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그마한 이익에 만족하거나 큰 손해가 두려워 금방 투자의 결정을 거둔다. 따라서 인내는 낙관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.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가장 큰 차이는 행동이다. 낙관론자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찾아낸다. 하지만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의 순간에도 염려하고 행동하지 않는다.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.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푸라기 같은 기회라도 붙잡아야 한다. 낙관론자가 행동을 통해 수익을 거둘 때 비관론자는 행동하지 않은 채 낙관론자를 보며 배아파하고 시기질투한다. 행동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변화란은 없다. 현재의 인생이 계속 이어질 뿐이다.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. 그렇다면 비관론자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? 비관론자가 주장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맞게 되었을 때 비관론자는 자기 위안을 얻거나 명성을 얻어 스타가 될 수 있다. 그뿐이다. 낙관론자가 결정과 행동이 맞았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채 미래를 변화시켜 부자가 될 수도 있다. 세상에 비관론자가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.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낙관론자가 되어라. 이스빈 칼럼 리스트 듣고 보는 칼럼 K-Trends 뉴스 crimson 칼럼